뽕뽀갔어 진짜 아이고 V LIVE 한다는 선물을 듣고 찾아왔다고 아이고 이제 생일이 한 30 몇 시간 남으면 지금 다닌다 생일이 얼마 안 남았지 너네 V LIVE 한다는 소식 듣고 찾아왔어 어때 재밌어 V LIVE? V LIVE요? 팬들 보고 싶어서 하는 거죠 아 그래 맥주 맥주를 마셔 야 맥주 마신다는 선물 듣고 내가 찾아왔거든 나 딱 한 입만 먹을게 아니 이 형 왜 오피셜 모드야 갑자기 그러니까 목소리 엄청 커 얼굴 비춰주시고 있는데 재밌게 하라고 아니 얼굴 좀 비춰주고요 아이 그거 목소리로 나오는 게 어딨어요 땐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찾아오겠다 무슨 얘기야 Happy birthday bro 내가 봤을 때 어제 어제 허비형 V LIVE 할 때